에피린아 으 살잡다 뭔가 허전해 맞다 피린아 피린이가 납치됐지 이러고 있을 데가 아니야 구출해야 돼 자 여기는 뭐하는 데였지 어 점원이 되어서 일하는 거야 혼자서 아르바이트 동수비인가 알바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에피린을 구출해내고 말겠어 여기 있어 먹어라 필요한 거 주는 거지 이렇게 간장 아니야 이거 호박에다가 아 미안해 얘들아 골고루 먹어야지 이거 두 개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? 점심시간이다 얘들아 이거 엄청 많아서 뭐야 이럴수가 얘들아 기다려 잠깐만 이거 두 개인데도 약간 헷갈리는데 한 다섯 개 되면은 정신없겠는데? 짜요 짜요 이런 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 코인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? 오 다 풀렸다 잠깐만 아라바스타 왕국아 아니야? 오 이거 뭐야 모래폭풍이? 장난 아니야 여기 아니 너는 누구냐?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? 나 뭐야 간다 눈사람도 뭔가 모래사람 된 것 같아 오 뱀도 있다 잠깐만 잠깐만 뱀이 있어 설마 뱀으로 변신이 되나? 으아 간다 오 뭐야 먹었다 아 이제 변신 폼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공룡이야? 보글보글해 나오는 애 같이 생겼는데? 삼켜버려 오 도안? 오 나왔다 2차? 크리스탈 니들? 아 이거지 오 아 점장님 알바하러 왔어요 아 좀 분주하게 해야 되나? 헛둘 헛둘 아 이거 새로 생겼네? 하긴 우리 기비 케이크가 인기긴 하지 이제 실루엣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? 아 약간 더 분주해지긴 했는데 귀엽긴 하네 오케이 얘들아 간장 좀 그만 먹어 올 것이 왔구만 얘들아 다이어트 좀 해도 되지 않니? 어 이거 떨어지는 거 엄청 빨라졌어 그래 간장이라도 먹고 화장실 가서 이제 그만 좀 와 너무 많이 온다고 짰 호왓 잠깐만 얘들아 상상하지 말고 너네들이 먹고 싶은 거를 오 됐다 어 이거 잠깐만 이것도 재밌다 오 괜찮은데? 아 좀 빠듯하게 해버려 햄버거가 추가됐다 좋았어 간 케 호박 점장님한테 칭찬받아서 보너스까지 받아버리는 거야 할 수 있어 올 것이 왔다 그럼 얘들 화난 거 봐 아 야 떨어지는 속도 뭐야 이거 잠깐만 여기 지점 헬이야 여기서 일 안 해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이것도 안 하고 있었네 어? 뭐야 안테나야 이거는? 폭탄이 뭔가 또 전자식으로 바뀌었어 피리니 피리니 응답하라 안 돼 신호가 닿질 않아 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물이 이상해 거기다 폭탄이 뭐야? 폭탄에 바퀴가 날렸어 아 막 따라다닌다 잠깐만 근데 속도가 똑같아서 따라잡지 오 따라잡네 아 근데 이거 한 번에 던질 수가 없어 하나씩만 던져야 돼 이렇게 얍 어 잠깐만 튜브 타고 따라가기까지 하는데 어? 잠깐만 뭐 이상한 거 있다 쟤는 누구지? 박치기 아 개구리 아니야 이거? 공격에 안 먹혀 독개구리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? 더러운 녀석 오 정화되고 있어? 뭐야 작아지는 건 아니야 에이 청소해버려 씻겨주마 어머 또 생겼다 도구점? 잠깐만 딱 봐도 비싸보이는데 아 일시적으로 파워업할 수 있는 아이템 비싸니까 다음에 올게 가자 가자 오 진짜 크리스탈이네 잠깐만 왜 곡괭이로 캐고 싶어지는 거지? 여기도 백화점 아니야? 오? 잠깐만 이것도 차크라마 아니야? 굴러가는 건 똑같아 오 근데 뭔가 가시가 더 길어졌어 어? 웬 세모가 잠깐만 똑같이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쏙 들어가면은 오 이것도 새로운 거네 오 이번엔 동그라미다 얏 앙냐 앙냐 합체 좋았어 네모 어 도안이 여기 숨어졌어 아 와일드 해머? 아 동그라미 맞추는 거 또 있어 여기?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 같은데 동그라미 아 이걸로 아 큰 동그라미는 이렇게구나 오 집 옆에 뭐가 또 생겼다 뭐야 낚시까지 하는 거야 이제? 오 드디어 뿅망치 졸업하는 거야? 오? 아 이거 고릴라 복장 아니야? 근데 망치가 아니라 도끼 같은데? 우와 뭐야 이거 캐니언을 올라가야 돼? 이거 약간 분장이 추장 같다 우가 우가 잠깐만 이거 땅 부실 수 있나? 오 조금 뾰족해지기는 했지 아 오 여기서 하나 숨어있었네 트윈즈 드릴? 사막지역의 보스는? 모래모래 열매는 아니겠지? 누구야? 컬렉터? 오 얘 처음 보는 애 아니야? 드디어 연필 탈출하는 거야? 쌍이다 진화전 거 그냥 두 개 붙은 거 아니야? 오 뒤에 퇴업도 있어 저거 막 강철로 바뀐 것 같은데? 잠깐만 이번엔 무슨 두더지 보스인가? 이게 다 뭐야? 나를 수배해놨구만 디디야 내가 그렇게 싫었어? 사막 깊숙한 곳에 있는 보스라면은? 설마 그 웜은 아니겠지? 그래 여긴 다른 차원이야 오 친구야 내가 구해줄게 피리나 괜찮아? 어? 야 뭐야? 파피야? 챕터 2는 나왔나? 요새 신경을 못 쓰고 있어 뭐야 이거? 더지다 뭐야 이 껍데기네? 어 잠깐만 얘 도에디 아니야? 아르마딜로인가? 어 네 하다하다 그 게임 그리고 더 게임까지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 좋아서 나 더블이야 가만두지 어 저거 뭐야 잠깐만 나도 가두려고? 안돼 나는 컵이 파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좋아서 2단이야 깎이는 거 보이지? 나 장난 아니야 지금이다 좋아 좋아 아 태엽이 이거는 밑에 붙어있어 이렇게 박치기 좋아 오 갇히면 안 돼? 헤헤 이렇게 하면 되지? 이거구만 2단 진화야 무섭지? 오 잠깐만 구르기까지 헤헤 잠깐만 설마 그 능력을? 잠깐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ddd 능력 아니야? 오 너도 구르냐? 나도 구른다 이야추아 오 한 번 더 굴러 뭐야 이거 어? 무적 판정 아니야 이거? 나도 튼튼하다고 난 땅에 있는데 오오 아 잠깐만 얘 장난을 아 오 됐어 됐어 아 그냥 도끼 가지고 올 걸 그랬나? 얘 별로 안 센 거 같아 이거 가라 어 뭐야 이거 어? 꼭두각시? 뭐야 이제 나루토까지 따라하는 거야? 장난 아니고 몇 개를 합친 거야 이거? 오 이게 이렇게 피하면 좀 더 빠르겠지? 오오 오 또 있어 오오 이야 지금 공격하면 되지? 좋아 아니야 너도 굴러 오오 너무 빨라 이거 오오오 두 번 세 번 으아 악 어 이거 체력 회복이 안 돼 포스전 으아 잠깐만 이거 밑으로 오가면서 원래 피해야 되는데 으아 조심 좋아 와 잠깐만 이거 그냥 살짝 한방 자체가 급이 달라 어떻게 피해야 되냐고 3차 차징이 간다 투하 투하 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허어 데미지 너무 섰는데? 근데 이게 안 피해진단 말이야 첫 번째 거 피할 수 있는데 아 이거 센터에 있으면 된다 아 피하는 거 알았어 일로와 3차전이 간다 투하 오오 이렇게 피하면서 투하 오 드디어 블리자드 아이스? 오 저건가? 이거 뭐야 엄청 커 잠깐만 장난 아니야 이거 근육 봐 고릴라다 으아 오 뭐야 아 잡혀버렸어 살려줘